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뭐가 가게가 생겨요. 그거를 6개월 동안 인지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나도 어? 저기 있었어. 이런 분들이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무인카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새벽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다른 업에 비해서는 빨라요. 왜? 아니 24시간 불 켜져 있는데 왜 몰라. 11시 이후에 불 켜진 집이 많아요. 배달 전문점 빼고. 배달 전문점도 간판 내려놓고 배달만 하잖아요. 볼 손이 귀찮아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왜 홍보를 해야 되냐면 홍보나 마케팅이 왜 필요하냐면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내 매장이 여기에 오픈을 했고 여기 커피가 싸고 맛있다는 걸 빨리 알리려면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야 돼요. 제가 홍보하고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뽀로로 탈쓰고 펭수 탈쓰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백매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영상에서도 제가 뽀로로 펭수 얘기를 했고. 근데 실천하신 분들이 딱 세 분 있어요. 칭찬하신 분들. 나우커피 여수 엑스포점이 제일 먼저 했죠. 제 아이디어 아닙니다. 이분 아이디어입니다.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수 박람회점 점주님. 그 다음에 나우커피 성라 125점 점주님. 송현점 점주님. 생수사 가지고. 그 다음에 나우커피 고향 행신 원당 점주님. 이 세 분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없고. 다른 분들은 오픈할 때 놀러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매장을 비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할 때 인사하러 갔는데. 첫날부터 없어. 그래서 점주님. 첫날인데 매장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러면 하시는 말씀이. 어? 거기 물건 넣어주러 왔던 친구가 무인카페에서 사람 없어도 된다던데. 이게 물건 갖다 주러 온 친구들이. 연령대가. 20대 중반 군대 갔다 왔다던데. 제가 사회초년생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20대 중반 친구가 자영업에 대해서 뭐 알면 얼마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오픈하고 첫날부터 한 달까지는요. 한 달까지 계신 분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최소 2, 3주까지는요. 매장에 하루에 한 명이 들어오든 4만 명이 들어오든 매장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점주님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어? 내가 매장에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다던데. 대부분 점주님들이 50대, 60대, 70대인데 앉으셔서 커피 맛있어요? 뭐 어디 살아요? 계속 이렇게 물으면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죠. 뭐냐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어른들이잖아요. 쓰는 사람도 애들일 거 아니에요. 와서 말 걸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있어도 싫어해요. 40대 중반이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점주면. 내가 40대 중반에 남자랑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럼 일을 하겠죠. 일을 하다가 손님이 들어와. 그럼 오신 앞으로 가겠죠. 인사를 해야죠. 무인이지만. 처음에는. 아니 무인이라고 왔는데. 내가 주인인데. 지가 알았으겠지 하고. 내가 등 돌리고 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내가 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4천, 5천, 6천을 들여서 내가 매장을 차렸는데. 그분이 내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손님이잖아요. 왔으면 인사 내야죠. 안녕하세요. 하고 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무인카페를 써봤어. 근데 가르쳐주잖아요. 싫어해요. 아니 뭐 무시해요. 나 쓸 줄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장사를 해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지? 뭐 이런 세상.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제가 그거를 십몇 년을 했잖아요. 저는 새벽에 술을 먹고 전화 오는 손님도 받아봤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사람도 많이 봤고. 다 먹고 나서 돈을 못 내겠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퉁퉁 치죠. 제가 그때 제 앞에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저보고 누가 지점장이 너무 사람 좋아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해도 저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지점장이 사람 진짜 별로예요. 아 난 지점장이 싫어해요. 저는 감흥이 없어요. 왜? 아니 댁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를 안다고. 순간적인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깊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장사를 이번에 무인카페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엄청나게 오래 하시고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잘 안 들어오는 업종이에요. 왜? 본인들이 보기엔 뻔하거든. 이게 돈이 크게 될 것도 아니고. 100, 150, 200. 진짜 잘 되면 250까지 가겠지. 근데 내가 일품이 많이 안 들고. 근데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걸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건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뭘 해야 되냐면 손님이 요즘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머신 앞에서 손님이 그것만 물어보세요. 제발 써보셨어요? 써봤다 하잖아요. 그럼 편하게 쓰세요 하고 비껴줘야죠. 비껴주고 자기는 매장을 꾸미든지 디스플레이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뭔가 쓸고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님이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어야죠. 아니면 창고정리를 하든지 하고 써보셨어요? 했는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가르쳐줘야죠. 손으로 직접 해줄 게 아니고 말로 한번 눌러보세요. 메뉴 고르시고 메뉴 고르면 카드 넣으라고 머신에서 얘기하잖아요. 카드 넣으시면 됩니다. 카드는 어디? 여기 한번 보세요. 해보고 카드를 빼 결제가 됐어. 카드를 빼면 컵이 나오죠. 컵 빼시고 그 다음에 얼음 받으시고 얼음 받고 나면 그 다음 음료 투출기에 넣고 이거는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음료 투출기까지 컵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아 쉽네. 이렇게 해요.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똑같아요. 아 이건 뭐 어렵지 않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고객님 손님 여기는 원두를 우리가 공급을 쓰고 그리고 24시간 오픈하기 때문에 편하게 쓰세요. 인건비가 안 나와서 제가 보통 여기 상주는 못합니다. 오늘은 오픈할 날이나 있고 다른 데 오시면 제가 없어요. 없더라도 놀리지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24시간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낮에 오셨지만 24시간 오픈하니까 꼭 다음에 편할 때 새벽에도 오셔도 된다고 안내를 해야 돼요. 왜 낮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매장이 오픈한 걸 몰라요. 근데 덥잖아요. 덥고 그냥 바람 쐬다가 한번 새벽에 나왔다가도 들려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 생각나서 올 수도 있고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를 뽑아서 근처에 아파트 다 붙이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자영업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홍삼집 할 때는 전단지 9천장씩 뽑아서 거기에 홍삼캔디 다 붙여가지고 홍삼캔디가 단가가 130원이었어요. 본사에서 하면 그거 다 찍어가 만장 매장 앞은 돌릴 필요가 없지. 매장 앞이 지나가는데 약간 떨어져서 거기에 저쪽에 매장이 있다고 다 뿌렸고요. 그리고 웬만한 근처의 아파트들에 전단지는 세 번 이상 다 붙였어요. 그거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는 건데 안 하죠. 무인카페 오픈하신 분들이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분 봤어요. 한 분 겨울 신촌에 계신 분 그분은 그분은 관공서 그 다음에 은행 여기에도 다 본인 매장 전단지를 갖다 놓으신 거 알고 대부분 점주님들이 전단지 만들어라 하면 본인 매장에 갖다 놓죠. 깜짝 놀랐어요. 1년 3개월 1년이 지났는데 그 전단지가 그대로 매장이 있다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말이 길어졌는데요. 무인카페를 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망설여지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인카페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망설여져. 학감 학감. 망설여질 땐 하지 마세요. 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막 막 망설여지잖아요. 그럼 결혼을 망설여지는데 엄마 해라니까 했어. 싸우죠.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근데 내가 진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결혼이 하든 뭐를 했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잖아요. 항상 말하잖아요. 잘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꼭 안 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